네, 영화의 발모타의 구비를 응원합니다. 전두, 구빈입니다. 오늘 함께 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그맨 문세호! 세우, 김성훈! 예쁘다! 홀플러시 래퍼, 치타! 갓세븐의 제이비, 진영! 성훈 씨는 늘 봐도 결혼했고 애 둘 있는 것도 아는데 몸매가 너무... 똑같아요. 결혼 안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결혼한 지가 10년 가까이 됐지 않았어요? 9년 차예요, 진짜. 그런데 이렇게 알콩달콩 살 수 있는 어떤 비결 같은 게 있어요? 떨어져 살다 보니까 신랑이 지금도 강원도에 살거든요. 그렇죠. 약간 같이 간 거는 몇 년 안 되는 것 같아요. 군대도 갔다 왔죠, 프랑스 리그에도 있고 보고 싶다, 빨리야, 사랑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은 우리 문세호 씨가 최고죠. 사랑하고 사랑하고. 아내를 너무 사랑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뽀뽀하는 형 혼자랑 좀 늦었어요. 뽀뽀하는 형 혼자랑 좀 늦었어요. 뽀뽀하는 형 혼자랑 좀 늦었어요. 아니 뽀뽀만 하고 그냥 한번 나와버릇 해봐요. 무슨 소리야. 아니 뭐. 자꾸 늦는 거. 허드도 하고. 문세호 씨가 좀 먹방의 신으로 좀 잘나가고 있잖아요. 아니 왜 절대 안 돼. 문세호 씨도 인정하는 먹방의 신이 있다면. 저는 사실은 뭐 다른 똥부들도 많지만서도. 똥부들? 먹방하면 사실은 이 형제 선배님은 완전 유스팩이죠. 아니. 그 앞에 말이 맘에 너무 안 든다. 똥부들 많지만. 많지만. 저 얘기하셨을 때. 조각 케이크. 조각 케이크. 또 조각 내는 거 아니에요. 난 그게. 그때 저희 안녕하세요 할 때 조각 케이크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아우 저희들도 먹어요 하면서. 제가 포크로 이렇게 자르려고 하니까. 진짜 화를 불어냈는데. 조각 케이크도 조각 내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동하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미지라는 게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그렇죠. 치타도 염색을 하고 좀 머리카락이 길어져서 그런지 몰라서. 나도 유난히 세련된 LA 할머니인 것 같아요. 주름 없는 할머니. 관리자는 할머니 있잖아. 이미지가 좀 세다 보니까 좀 오해하는 측면이 있죠. 언니 뭐 누나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니까. 알고 보면은 제가 누나나 언니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나이가 좀 멀리거든요. 20대 아니에요 지금. 저도 나이를 지금 20대요. 아니 그럼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동갑 나기 연예인들을 얘기해 주실래요. 김연아 선수가 있겠고. 김연아 선수가 동갑이고. 90년생이거든요 제가. 요즘 김태리 씨가 있겠고. 김태리 씨 동갑이에요? 박병 씨가 있겠고. 박병 씨. 갓세븐도 본인들에 대해서 알려진 이미지 중에서 사실과 좀 다른 거 있어요? 운동을 못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 그렇죠? 저희가 항상 운동을 약간 못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아 운동을 잘하는구나. 그러면 맞먹으면 팔굽혀. 이거 하기. 이게 몇 번이나요? 한 번 할 때 30번은 하는 것 같아요. 정말 30번 해요? 네. 30번. 진짜요? 박병 씨가. 물샘수는 30개 한다고? 물샘수는 30개 한다고? 물샘수는 30개 한다고? 준비 시작. 하나. 어머 어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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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오. 5. 8. 어머 세상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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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는데? 됐다고? 어 돼? 뭐야?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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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TV 진영! 나 단살이야! 단단한살! 아니, 나는 그분이 합쳐 30개 하신구나! 와, 우리 다 같이 가. 그러니까! 진짜, 이거 뭐 배어있는 거죠 뭐. 갓세븐 이번에 신곡 좀 소개해주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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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세 가지 고민이 도착해 있습니다.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헤어지지 마세요. 슈퍼맨의 빌. 막내의 빨라.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아빠 옆에 있는데. 놈이 뭐예요? 아, 예. 아, 왜? 예, 500원 더 드릴 테니까. 수업료에다가 500원 더 드릴 테니까. 충분하죠. 예, 예. 안녕하세요. 경남 장원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정윤서입니다. 저는 매일 밤만 되면 무섭고 불안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요.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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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소리 주세요.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 매일 밤 저를 괴롭히는 이 사람은 바로 우리 아빠예요. 으으. 아유, 아유, 아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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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아유. 아유.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아저씨 앉아봐요 문세윤씨 계세요 있는 거 그 연기 똑바로 해주세요 삼키고 해 안주가 좀 더 있는 상태로 얼마나 힘드냐고 아저씨 아저씨 경비 아저씨라 아저씨 타월을 해 정상 안에서 난들어 근데 문제는요 아빠 술 먹고 자꾸 왜 그러는데 통내 망신이다 통내 망신 니 뭔 소리고 니 뭔 소리고 그래요 다음 달이면 기억을 싹 잊어버리셔요 이러다 보니까 아빠가 엄마 앞에서 각서도 몇 번 썼습니다 네 또 술 마시면 아내랑 이혼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나요 아빠가 또 술을 드신 거예요 야마 안되겠다 내 집권 놔둬든지 이혼하든지 결제해라 결국 아빠와 엄마의 이혼 위기까지 왔습니다 제발 아빠의 술 좀 말려주세요 우리 치타는 주변에 이렇게 좀 술 버릇이 고약하신 분이 있었나요? 근데 저는 이 사연자 분이랑 되게 비슷한데 저희 집도 좀 그랬었거든요 아 아빠가 아빠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싸우는 것도 보고 했는데 그게 너무 믿고 싫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외로웠을 것 같더라고요 아빠도 아빠도 그때도 이 화장법이나 이 머리를 알았다면 아빠도 감이 못하셨을 텐데 그때는 그냥 검은 머리였죠? 네 검은색 머리 네 저는 한 5살, 6살 이때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 주무실 때 제가 가운데 껴서 저를 워낙 예뻐하고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엄마랑 아빠 싸우지 말라고 막 애교도 부리고 이러면은 저는 되게 두 분이 이렇게 쫙 풀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근데 사실 제가 없었어야 됐더라고요 괜히 가운데 끼어서 후식 후식한 게 아니라 아니겠구나 알겠습니다 13살 우리 딸이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고민해주시고 나와주시죠 아유, 아버지가 얼마나 술을 드시길래 이 자리까지 나와서 이런 얘기를 아마도 저희 아빠는 전생에 술이랑 무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5, 6번을 술 마시러 나가고 아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저녁에는 제가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어디야 하면은 아빠는 또 아빠 지금 갈게 해놓고는 또 새벽 1시가 넘어서 들어오고 지금 갈게가 안되죠 전화하면 막 시끌시끌한 소리가 나요? 탬버린 소리 나고 또 시끌한 탬버린 소리 나고 또 시끌한 탬버린이요? 탬버린이요? 탬버린은 노래방? 아, 노래방 그 문제는 또 집에 들어오시면요 바로 방에 들어가서 씻고 자는 게 아니라 아니면 엄마랑 나랑 저랑 동생이랑 자고 있으면은 어? 머리를 발로 툭툭 치면서 발로 툭툭 치게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네 머리를요? 머리를 발로요?! 발로 찐다고요? 네 이러나라고 하면 그것도 무시하면 네가 아빠 말이 안들리니나? 하면서 소리 들으려고 그러시고 또 외교어도 막 하시고 아까 그 시간이 몇 시 정도예요? 그 시간이 새벽 1시 넘고 1시 15분 넘어서 1시 15분? 15분 단위로 알고 있다는 거 아버지는 다음날에 전혀 기억을 못 하시고 네 기억 못 하시니까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가 원활하게 안 되니까 혀가 꼬이고 하니까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그게 좀 궁금하고 엄마가 너무 화나서 아빠한테 이럴 거면 그냥 각서를 쓰라고 해서 술을 끊지 않은 시혼을 하겠다고 각서를 썼는데 아빠는 그게 마음에도 없는 약속이었는지 그 다음날 또 바로 싱그랑스러웠고 바로 그 다음날? 네 그 다음날요? 우리 딸은 은근히 아버지가 각서 썼으니까 그래도 며칠을 안 드시겠다 이런 기대는 했었어? 네 당연히 했죠 그랬는데 각서 쓰고 바로 약주 드시고 들어왔을 때 어땠어? 아빠 맞나 생각들고 그럴 거면 약속을 왜 했나? 그렇지 혼란스럽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엄마 아빠가 혹시라도 이제 이혼하게 될까 봐 걱정돼서 이렇게 신청하게 된 거예요? 네 최근에 엄마랑 아빠랑 주방에서 뭐 그릇 깼고 처음에 등림 많이 하는 그런 부부싸움이 일어났었어요 그때도 아빠가 술을 드신 상태였어요? 네 엄마는 아빠한테 왜 자기 존재는 알아주지 못하고 왜 자기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행동하냐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싸움이 나다가 가끔 엄마가 우시는 걸 보면은 마음이 아프네 네 저도 같이 우고 싶었어요 아이고 그치 얼마나 겁나면은 잘 나왔어 오늘 잘 나왔어 잘 나왔어 빨리 아빠를 만나봐야 돼 그러니까 아빠를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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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봐봐 안녕하세요 아빠 봐봐 액션 박수도 사람들이 잘 안 치려고 하잖아요 그래 아니 그 딸이 사연을 처음 보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당첨이 돼서 됐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연을 이게 무슨 사연이라고 보냈니 저도 황당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사연이라니요 성질 지켜 성질 지켜 성질 지켜 뭐 던지지 마 딸 입장에서는 고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장들이 하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제 일이 건스럽이다 보니까 특히 또 남자들하고 또 둘이서 가가지고 커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저녁에 일주일 따지면 한 일곱 여덟 번 있으면 먹어요 주량은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주량은 제가 많이 먹지는 못해요 소주 3병인데 소주 3병인데 한 병원 손에 한 병원 손에 그 다음에 맥주 그 다음에 기억을 잃어서 어디까지 먹는지는 잘 몰라요 들어오셔서 발로 머리 차시고 왜 괴롭히시는지 제가 기억이 잘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아니 기억 안 나는 거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비싼 돈 주고 술 먹었는데 기억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아니 아버님 뭐 잘났다고 또 그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술 먹고 나쁜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날 제 전화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든지 지인들이라든지 아침에 전화를 왔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 가족들이 얘기했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내가 그럴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민망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진짜 얘기는 전화가 오는 일이 없으니까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지금 이런 말씀이세요? 네네 아니 근데 저희가 나를 안 보면 그만이지만 아니 그렇다면 박서는 왜 쓴 거야? 맞아요 자기도 뭔가 느꼈으니까 쓰라고 하니까 안 쓰면 또 싸움을 하니까 그게 문제야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박서를 쓰신 거였어요? 네 각서를 써야죠 어머니가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것 같은데 어머니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그 돌 저희 윤서가 돌 전에 그날 또 어김없이 술 취한 남편을 제가 태우러 왔어요 애가 울길래 오빠 애를 조금 세워 봐봐 이러니까 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계속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봤더니 애 머리는 발밑에 가고 이 다리에 아빠 여기 가슴에 거꾸로 하고 있어요 아이고 정신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애가 피가 쏠리니까 이제 계속 울었는 거죠 근데 그때 일이 지금까지 연결될 줄은 몰랐어요 이건 아빠가 기억하겠다 아빠 기억나죠 이건 오늘 엄청 큰 일이니까 그죠? 조금은 기억납니다 아우 발빔 마셨던 제가 얘기해서 알아요 얘기해서 알았는데 집사람이 그때 오빠 하라고는 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때도 많이 드셨는데 보니까 최근에도 크게 싸우신 적이 있으세요? 네 최근에 제가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타이어 펑크도 나고 또 저희 자동 발판이 다 깨져나 네 당연히 남편한테 전화를 하죠 금방 올 줄 알았는데 한 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이 사람이 아무리 수습을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아 맞다 네 사고 났지 깜빡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 자리에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네 안 왔어요 얼마나 서운했어요? 다음날 제가 선택하라고 술인지 난지 선택하라고 했더니 당연히 술을 끊겠습니다 하고 또 각서를 쓰던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아 며칠은 가겠구나 했는데 그날 저녁에 애들이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날 장대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차도 안 가져갔는데 그래서 오빠 데리러 올 수 있어? 했더니 어 데리러 갈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죠 하염없이 기다렸죠 안 와요? 안 왔어요 아니 그럼 아예 차라리 못 온다고 하시던가 왜 이렇게 기대감을 주시고 특히 사고 났을 때도 보통 남편들은 바로 달려가지 않나요? 그러니깐요 술자리를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럼 일일구를 불러야지 왜 남편이 먼저 갑니까 일일구를 불러야지 왜 남편이 먼저 갑니까 일일구가 먼저 갑니까 일일구가 먼저 가면 되는데 잘못 들어온 거 안 써요 아니 일일구를 먼저 불러도 상황이 어떤지 달려가지 않나요? 제가 술 먹고 빨리 가봐야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일구가 더 도움이 되지 아 주변에 친구들이 무슨 전화야 우리 와이프가 사고 당했다 빨리 가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어른 얘기를 술 먹다가 집사람 사고 났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네? 근데 갑자기 장대비가 내렸잖아요 그날 기억이 나시죠? 네 그날은 기억하죠 진짜 집사람이 우산 쓰고 와도 되잖아요 그 장대비에 술 먹고 있는 사람이 꼭 가서 데리러 올 수가 없잖아 네도 아니고 그럼 전화가 왔을 때 야 지금 뭐 친구들하고 한참 중이다 택시 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해주지 그러셨어요 간다고는 했는데 술 먹다 보니까 그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 왜 안 간다고 그 말이 안 나오세요? 입에서? 나 못 가 술 먹는 중이니까 그냥 아내 입장에서 화가 나신거죠 성훈씨 지금 하고 올라와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물 마셔 물 마셔 물 마셔 남편분한테 잊혀져 가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존재를 알아주고 싶지만 사회생활 입장에서 그러면 사회생활 아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가족하고 이제 술 마시는 친구분들이 있고 이거 중에 뭐 뭐가 더 중요하세요? 아니 당연히 가족이 중요하죠 근데 제가 가족은 항상 집에 있잖아요 친구가 더 중요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각서를 쓰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술도 술자리 약속이잖아요 그 각서는 지키지도 않고 술자리 약속은 항상 가하시는데 가족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시지 않으세요? 각서는 며칠날 안 먹겠다 이렇게 안 적혀 있어요 각서 적었다고 해서 제가 밖에 나와서 사람들 못 만나고 할 경우는 아니잖아요 술을 안 마실 수는 있잖아요 각서에 안 마시는 건 힘들죠 왜냐면 사회생활 사회생활이니까 사회생활 하다보면 아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 업이 또 그런 쪽이니까 아빠가 술 안 드시고 집에 계실 때 좀 가정적이에요? 아니요 밖에 나가거나 뭐 영화 보러 가자 하면 둘은 쟤만 쟤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누워있었어요 어디 놀러 간 적 있어요? 가족들끼리 아빠랑 워터파크 갔는데 워터파크에서는 그냥 입장만 같이 해주고 저희끼리 놀고 나중에 집에 갈 때 방송을 아빠를 찾았는데 어머 아빠 어디 있었어? 아빠가 그늘에서 어디 있었어 아빠? 그늘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늘에서 자고 있었어 입장 도우면 입장 도우면 그럼 워터파크 갔을 때 아빠랑 같이 놀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도 안 놀아주니까 그런 건 딱히 없었어요 아 그러니 가슴속에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이 다 오늘 다 얘기해봐 몇 년 전에 제가 입학식을 했었는데 다른 친구 아빠들은 다 왔는데 우리 아빠가 안 오고 화해를 한 네 번 정도 했었는데 그때도 한 번밖에 안 왔어요 아이고 그분도 안 왔어? 그러면 윤서한테도 이러면 여동생은? 동생이 폐렴으로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폐렴으로 갑자기 밤에 응급실 갔는데 그때 아빠 술 먹고 있어서 그냥 엄마랑 저랑 동생이랑 갔었어요 아니 아플 때라든 그런 중요한 시기는 좀 미리 빼서 꼭 가셔야 되지 않나요? 네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시간을 못 맞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굳이 엄마가 갈 수 있으면 엄마가 가면 되고 아니 그러면은 언제 아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진짜 급한 상황이나 뭐 급한 상황에도 안 가셨다면서요 둘 땐 폐렴으로 그럼 아빠가 얘기해봐요 급한 상황에 아빠가 생각할 때 이때는 내가 있어야 돼 이 자리는 남들이 위험을 봤든지 위험을? 네 그거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거는 아버님 말고도 도와줄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굳이 하기에나 운동에 이런 상황이라서 근데 우리 딸이 평소에 아빠가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아 바빠서 아빠가 못 왔으니까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평소에 시간이 있을 때도 딸에 대한 마음을 써주는 걸 그걸 못 느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크게 생각이 감정이 그렇게 들지는 그동안엔 그러셨던 거예요 남편이 꼭 있어야 돼 하는 순간에 없었었을 땐 그 셋째를 계류유산을 했어요 병원 가서 수술을 날짜를 잡았는데 공교롭게도 서울에서 친구들이 이제 놀러 오는 날이었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건 중요한 수술도 아니고 중요한 수술도 아니고 어머 또 시간도 오래 안 걸리니까 혼자 갈 수 없냐고 그래서 저는 혼자 제 발로 가서 하고 제 발로 혼자 걸어오는데 참 너무 여자로서 너무 마음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런 수술하는 것도 애 낳는 거랑 똑같이 힘들고 그 아픔이 있거든요 옆에는 있었어야지 근데 이게 몸이 힘든 것보다도 그 마음이 정말 아플 텐데 그걸 옆에서 남편분이 좀 보듬어줘야 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요즘 한 둘이 만드는 내 아이가 유산한 거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미리 한 한 달 전에 저희들 편성이 예약이 돼 있었어요 서울 친구들이고 멀리 지방에서 온 친구들이라서 제가 또 없으면 아니 뭐 친구들이 바봅니까 아니 근데 친구들한테도 이 상황을 말했으면 친구들은 충분히 이해해 줬을 거 같아요 그럼 이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 그럼 얘기를 아예 안 하신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가족이에요 친구예요 그런 거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가족이에요 친구예요? 아유 당연히 가족이죠 아유 당연히 가족이죠 아유 서 있는 것만으로도 팀에 힘이 된다 자존감이 엄청나게 해준 거예요 아빠랑 저러는 존재거든요 그냥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든든한 그런 존재 큰 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얘기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뭐 남편의 친구를 한번 만나볼게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분도 안 나오시라는 거 오늘부터 절사하고 싶은 친구 최강남입니다 애들 있는 데서까지 싸움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인서의 아빠가 술자리를 주로 만드는 편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사업은 30% 술을 찾아서 어슬렁거리는 게 70% 그러니까 본인이 술을 좋아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본인이 술을 좋아하는 거야 그냥 친구가 어때요? 주사가 좀 있는 편이에요?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가지고 점쟁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주라면서 앞으로 너한테 진짜 열심히 잘할게 일하면서 끝난과 동시에 폭풍 오열을 하더라고요 또 울어 그 다음날 전화하지 너 어저께 이렇게 했는데 너 정신 있냐 없냐 당연히 했습니다 모른다더라고요 그거 기억 자체가 없다더라고요 기억 자체가 아니 아버님 전화 오면 내가 좀 반성할 텐데 전화가 안 와서 나도 모른다 이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는 네 전화했잖아요 술 먹고 한 번 웃어도 있지 그걸 뭐 큰 잘못이라고 친구한테 한 번이 아니잖아요 한 번이 아버님은 아버님을 너무 이해하신다 아버님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이해를 하셔 그 옆에 있는 정말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아드님이 듬직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들 아니에요? 아 아들 아니에요? 아 아들 아니에요? 아 형님 나 큰일 날 저러고 있네 모르는 친구예요? 네? 누구예요? 앞에 제 1층집 조카입니다 아 조카입니다 아 주인공 사는 집 1층집 오늘 방송국 온다 그러니깐 아 맞나봐요 근데 할 말이 맞나봐요 본인 소개 좀 해봐요 이름이 뭐예요? 오왕의 김태형입니다. 오왕의? 오왕의 크다. 그러면 방송국 구경하러 같이 온 거예요? 아니면 예. 윤서원아 힘들어해서 제가 본 거 말하러 왔습니다. 승인이 됐어. 승인이 됐어. 이모 집에 놀러 갔는데 삼촌이 술 먹고 갑자기 와가지고 간지럼 피우는 거예요. 원래 안 그러시는 분인데 많이 당황했습니다. 아 저 글자 있어. 나는 웃기시는데 계속 간지럼 피워. 원래 안 하시는 분이 갑자기 간지럼 피우면 이 사람이 왜 저러지 너한테. 또 있어 본 거? 학원 마치고 자전거 타고 집에 오는데 삼촌이랑 윤서원아랑 각서 쓴 거 왜 여기냐고 싸우고 있었어. 이모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전화하면서 삼촌한테 또마씨냐고 주변뱅이냐고 싸웠어. 많이 들었다 너. 진짜. 모든 얘기 다 알고 있어요. 이웃인데. 삼촌이 병원 가서 술 끊은 캠페인 같은 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 너는 아빠가 어떻게 어때요. 아빠는 간이 안 죽이셔서 술을 못 드셔요. 아 그렇구나. 아 그 애가 철이 들었네. 아니 커서 술 먹을 거 같아 안 먹을 거 같아. 안 마셔야겠어요. 앞으로 생길 아내한테 잘 해줄 거야 커서 미래 아내한테. 네. 일찍 일찍 들어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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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 집사람하고 이렇게 자꾸 애들 보는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지만 애들이 또 없을 때 이렇게. 또 다투고 했었으면. 아니 저도 제가 집에 노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도 일을 하거든요. 아 일을 하세요. 네. 저도 일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애들도 키워요. 저는 남편한테 술 적당히 먹으라는 얘기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먹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술을 먹든 안 먹든 자꾸 외모 지적질을 해요. 네.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어디에다가 내놓겠냐고. 사람들이 뭐 누가 쳐다보겠냐고. 그러면서 꼭 치중 진담이라는 말 알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휴. 아휴. 다 갇혔네. 다 갇혔어. 대화를 하면 제가 뭐 이해를 조금 못하거나 못 알아들으면. 이거 말도 못 알아보는데. 니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 이렇게 하고요. 무시하는 거야. 그러고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러셨어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분도 아니고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왜 외모 지적이나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거죠? 아니. 돼지같이 살 주면 안 좋잖아요. 이렇게. 뭐라고요? 제가 안 할게요. 네. 뭐라고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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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편분은 존중받기를 바라면서 왜 아내분을 존중 안 해주시는지. 저도 존중 많이 해줍니다. 아니 그런 말은 그게 무슨 존중이에요. 아니 제가 표현이 없어서 그렇지 존중 얼마나 많이. 그러면. 그러면 아내 키우고 뭐 일하면서 우리 아이들 키우느라고 고생이 많아. 뭐 이런 어떤 그런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세요. 그걸 꼭 말해야 하냐고. 일단 뭐 둘째 때랑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엄마랑 아빠랑 자주 싸워요? 네. 아빠. 아빠 좋아요 미워요? 나빠요. 나빠요. 왜 나빠요? 그냥 엄마랑 나랑 언니한테 안 좋은 행동하니까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뭐 머리 때린다던가 말로 못생겼다던가 그렇게. 아기한테도 못생겼다던가. 못생겼다고 들었어요? 못생겼다고 들었어요? 아빠 거짓말쟁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둘째 너무 예뻐요. 응 너무 예뻐요. 나중에 탈런트예요? 귀여워. 엄마 아빠가 아까 싸운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엄마가 요렇게 요렇게 하면서. 숨 쉬자고. 아들 죽어버린다고 그렇게 싸워요.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슬퍼요. 슬퍼요. 엄마가 이혼하자고 한 적이 많아서 그런 거 해요. 싫어요? 네. 무서워요? 네. 지금 초등학교 뭐 삼학년인데 삼학년 딸 입에서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 나온 김에 아빠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래 얘기해봐 둘째야. 술 그만 먹고 우리 좀 안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놀아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괴롭히지 말래. 그게 뭐야 아빠가. 이렇게 더 가슴이 아픈 거는 저희 둘째 딸이 그냥 제가 이제 퇴근해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밥 준비하고 있으면 아빠한테 먼저 전화해요. 아빠 어디야 이러면 저한테 와가지고 엄마 아빠 또 술 먹었으니까 그냥 이혼해 엄마 이혼하는 게 더 좋아. 그냥 이렇게 설레거든요. 이게 뭐야.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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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서는 마음이 어땠어? 그냥 저도 같이 오고 싶었어요. 아이고. 그치. 얼마나 겁나면은. 잘 나왔어 오늘 잘 나왔어. 아빠는 어때요 우리 둘째 딸 얘기 듣고. 아 내가 내가 아빠로서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체험되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런데도 술을 계속 그렇게 먹어요. 지금 아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아 말이 안 된다 진짜. 둘째 딸 역시 첫째 딸 못지않게 엄마 아빠가 진짜 헤어질까 봐 겁이 났어요. 아 당연하죠. 근데 그 얘기를 엄마 입에서 듣는 순간 오 이게 진짜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당신 입에서는 그 말이 안 나오게끔 미리 선수 치는 거예요. 한 10살짜라 애가 그런 걸 생각하고 엄마한테 얘기한다라는 게 막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듣는데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아니 아무리 술이 좋아도. 아니 어때요 둘째 짜리 이런 마음으로 엄마한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네 며칠 전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때까지 엄마 아빠가 싸울 동안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고 그 무서움을 참는 게 더 힘들었다고. 엄마 엄마한테. 이제는 무슨 죄 나눠 놓고 아버지. 아빠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둘째가 엄마 아빠가 싸우면 너무 무섭다고.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어요. 했다잖아요. 했어 아빠한테 했어. 울어. 근데 아빠가 뭐래 미안해 이렇게 말씀하셔. 어 아버님 밥 먹듯이 거짓말 하시네요. 예 민망하시겠지만. 어차피 이게요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가 다 미워하자 이게 아니에요. 윤선의 가정이 달라지길 바라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원하는 거예요. 윤선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마음가짐은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행동을 그렇게. 아 이게 술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술에 노예예요 노예 지금. 아 저희 집 가정이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엔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저는 지금 새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요. 괜히 옆에서 싸우고 있으면. 어 왜 싸우지 이러면서 더 조심하게 되고. 그렇죠. 겁도 많아지고. 그게 좀 영향이 커요 아이들한테. 그럼.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주인공한테.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두 분이 행복해 보이고 뭐 이런 때는 있어요. 이모나 이모부랑 같이 엄마랑 아빠랑 영화 보러 갔을 때 그때 웃었을 때 같이. 이거 얘기하면서 막 미소가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지. 그러니까 그게 언제. 언제야. 추석이나 설날이. 추석. 딱 두 번이야 1년에. 응. 맨날 추석고고 맨날 설날만 있었으면 좋겠어. 응. 정말 두 분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줄래. 적어도 한 달에 두세 번은 우리랑 같이 놀아주고 절제할 수 있는 만큼 술 마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앞에서 싸우는 모습 보기 싫으니까. 우리 동생한테도 한마디 해줘. 언니도 힘든데. 내가 지켜줄게. 아이고. 매일 드시더라도 가족한테 피해가지 않게는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어때요. 술 많이 안 먹고 먹을 때마다 전화해서 조금씩 먹도록 전화를 할게. 말하면 지키시는 원래 분이에요. 신뢰가 완전 사라졌어 지금. 일주일에 이렇게 술을 다 못 먹겠다는 소리를 안 하고 최대한 다 줄여보겠습니다. 보여주실 거예요.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진영 씨부터 갈까요 고민이다 아니다. 뭐가 더 중요한 건지 한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르세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술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아이들이 불안에 떨고 상처받는 게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일단은 뭐 예 일단은 좀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고민이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자 몇 표로 나왔을까요. 보여주시죠. 다 눌렀어. 자 끝자리 7표 200명 중에 100명. 100. 100. 97. 97. 97이요? 97. 얼마. 97. 157. 맞아. 됐었어 우리에게. 슈퍼맨에 비해 사실 우리 첫 번째 고민의 주인공 만나면서 아버님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텐데 이 사연에 한번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4살 7살 딸을 둔 아빠입니다. 딸들은 저보고 슈퍼맨이라고 해요. 매일 아침밥도 차려주고 집안일도 하고 돈 벌러 회사도 가고 다 하거든요. 이러면 언제 손을 드셔 이 아빠는. 아니 갑자기 이렇게 반죽 뒤집힌 사연이 왔네. 제가 너무 고단해서 자고 있으면 딸들이 와서 발로 제 머리를 툭툭 친답니다. 아니 어떻게 있었어. 아니 그냥. 아 깜짝 놀랐어. 아니 밑에 뭐. 이걸 저 혼자 하냐고요. 네. 와. 저는 혼자 합니다. 왜. 사실 전 혼자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싱글 아빠입니다. 남자 혼자 딸 둘을 키우려니 난감할 때도 많은데요. 아빠 나 생리대 사야 돼. 아이고. 그래 그래 가만 있어봐. 어떤 걸 사야 되는 거였더라. 알았어 아빠가 후딱 사 올게. 하지만. 어머 어머 저 남자 좀 봐. 생리대 코너 앞에서 왜 저러고 있어. 뭐야. 눈치가 보여서 영 쉽지가 않습니다. 두 딸이 엄마의 부재를 느끼지 않게 제 딴에 나름 부단히도 노력을 해보지만 작은 딸이. 아빠 내일 유치원에서 동요 자는데 엄마 데리고 오래요. 어머. 이렇게 제가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들도 참 많네요. 가장 속상한 건. 야 야 너는 왜 맨날 아빠가 유치원에 데려다줘. 어 그게.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안 됐어. 사람들이 엄마가 없는 딸들에게 갖는 편견. 전 이게 제일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편견 없는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렇죠. 얘기만 들어도. 근데 사연 들으니까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딸을 위해서 되게 훤신하시고. 엄청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왔을 때. 딸 둘까지 케어를 다 하는 거니까. 그게 저는 사연 읽으면서도 조금 안타까웠던 게. 우리나라 분들이 조금 독백이 커요. 그냥 나중에 남자가 승리대 코너에서 저렇게 상처를. 그래.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 맞아요. 문재현 씨가 지금 애 둘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내이 하루 종일 휴가를 주느라고 애 하루 종일 둘을 봤대요. 근데 너무 힘들었다면서요. 아 이게 진짜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몰라요. 마음은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야 정말 너무 어제 힘들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아들내미가. 아 오늘 아빠가 이렇게 선물도 사주 같이 하니까. 마음이 참 좋다 하니까. 진짜? 그 말 한마디에 녹아봐. 네 녹죠. 근데 그걸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다고 생각해봐요. 일까지 하시면서. 정말 리얼 슈퍼맨입니다. 너 같은 남자 어디서 구해요? 없어요 이제. 예 팔렸습니다. 예 팔렸습니다. 딸 둘이기 때문에 점점 커 갈수록. 참 고민이 많을 거예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네. 이쉬에서는 엄마비가. 저는 엄마비가. 희한이 너무 멋있다. 잠시만요. 어떻게 해서 혼자 이렇게 두 딸을 키우게 된 건가요? 첫째 딸은 14살. 둘째 딸은 7살. 엄마가 아이들을 보지 않겠다는 상태에서 지금 3년을 혼자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든데 제가 오후 2시서부터 8시까지 일을 하는데 아침밥 챙겨주고 아이들 학교까지 중학교 또 유치원까지 제가 다 바래다주고요 집에 와서 또 집안정리 다 하고 8시까지 하니까 저녁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락을 다 만들어 놓고 놔둬요 문제는 입맛이 좀 아직이다 보니까 큰 딸은 매운 거 먹고 싶은데 작은 딸은 맵지 않아요 그래서 불고기도 따로 준비를 해요 고추장과 그리고 간장, 불고기, 입맛까지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우리나라 싱글맘이나 싱글아빠들은 거의 조 부모님이나 친척의 부모님을 많이 봤는데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캐나다에 사셔서 저 혼자 그걸 다 해봤어요 완전한 혼자인 걸 알았네 근데 그렇게 일찍 와서 계속 아이들을 뒤치다거려 하다 보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대답해봐요 사회생활 언제 해요? 친구들 안 만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포기하신 거죠 그렇죠 가정은 항상 만나는 건데 집에 가면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거 중요해요? 애들끼리 아주 자랑했죠 그럼요 애가 부를리고 있잖아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지금은 좀 많이 익숙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 가장 힘이 들어요? 몸이 힘든 건 정말 괜찮은데 편견이라는 거죠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혼 후에 무조건 남자가 잘못했다는 소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반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더니 학원 학생도 떨어져 나가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상처죠 왜냐하면 부더독한 아빠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더 상처를 받을까봐 한국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를 떠났다가 다시 오신 거네 그럼 실제로 아이들한테도 영향 끼친 일들이 있었어요? 첫째 딸이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 아이들 집에 초대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 근데 아빠가 혼자 키운다는 거 솔직히 그쪽 어머니들한테 물어보고 그분들이 오케이 하면 나도 오케이 할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아무도 연락이 안 올까 아 그럼요 아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둘째도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둘째는 주말마다 키즈카페를 간다고 아이들과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래요 그럼 전화번호를 적어주면 전화번호를 기다리죠 근데 전화가 안 와요 근데 전화가 안 와요 아 이거 왜 그러지? 아빠라는 입장은 왜 그렇다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이제 궁금해 생각해보면 그분들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엄마들끼리는 단체 문자방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어때요 어때요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는데 엄마들이 직접 또 아이 아빠랑 연락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엄마들 입장에서는 성은씨가 잘 알겠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단카방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 엄마들 모임이 있는데 있어요? 거기에 누구의 아빠가 들어온다고 하면 뭔가 좀 약간 관심스러운 이렇게 될 것 같기는 하네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딸들은 지금 엄마가 지금 부정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나요? 첫째는 정확히 겪었으니까 알고 있는데 둘째는 다행히 찾지는 않는데 그래도 주위에서 알게끔 만들어주는 게 너무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유치원 차를 보내려고 나갔는데 아이들이 너 왜 아빠 많아? 엄마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애가 당황하는 얼굴을 딱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제가 직접 데려다주고 그 말 좀 덜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정통신문 같은 거 봤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엄마랑 놀아주기 숙제 엄마한테 물어봐 이런 게 진짜 써서 보더라고요 아 그 숙제? 성우씨 그래요? 맞아요 부모님과 뭐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죠 부모님과 뭐하게 하면 되는데 다 그냥 엄마랑 뭐하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가 아빠들이 많이 이렇게 안 놀아주고 바쁘고 그러니까 아예 기대를 안 하고 그냥 당연히 엄마랑 놀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쓴 건데 이제 앞으로는 진짜 엄마나 아빠랑 함께 하는 게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저도 애들의 상처나 이런 편견들이 분명히 있을까 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연을 보냈죠 그러면 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이라도 그 상처나 하는 게 좀 없어지는 거 같아요 아 진짜 잘 나오셨구나 진짜 진짜 주인공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상황이 있으신 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자 우리 아버님이 그토록 아끼는 우리 예쁜 딸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계신지는 몰랐는데 그래도 저도 같이 겪은 일이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도채야 좀 이따 질문할게 마이크 내려놔 부라고 해가지고 빨리 질문해 이름만 얘기해줘 이름이 뭐예요? 김희은이요 김희은 안녕 조금이따 물어볼게 귀여워 아니 그 아까 파장아파티가 나왔잖아요 근데 초대를 못하게 됐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되게 아쉬웠죠 제 공간을 막 친구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아빠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거절한 거는 모르고 있었어요 아 모르고 있었어 아빠가 지금 말해서 알았어? 네 그렇게까지 편견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되게 서운하기도 그랬구나 그 큰따님도 이런 편견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네 셋이 다닐 때면 저를 엄마로 알고 그냥 다짜고짜 아내분이 되게 젊으시네요 아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당황스러운데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족이 엄마 아빠 둘 다 있는 거니까 아 저희가 셋이 캐나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입국심사대에서 경찰한테 붙잡힌 적이 있었어요 왜? 아빠가 저희를 데리고 도망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친권증명서가 있어야 됐는데 없어가지고 경찰이 저를 불러다가 엄마가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 아빠가 잘해주냐 이런 거를 물어보고 나서야 풀어줬는데 과연 엄마랑 갔으면 그런 걸 물어봤을까 생각이 들었죠 아니 캐나다가 편견이 있네 캐나다가 편견이 있네 캐나다가 편견이 있네 옆에 우리 작은 딸 예 순서 됐어요 예 와 귀여워 여기에 오늘 왜 나왔는지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아 몰라 여기가 어떤 방송국인지는 알아요? 국방 국방 정중하게 사과할게요 이은이는 유치원 갈 때 뭐 타고 가요? 아빠 차요 아빠 차 타고 아빠가 데려다주셔 왜 아빠가 데려다주셔 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어? 왜 깜짝 놀랬지? 갑자기 물어보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녀는 왜 엄마가 데려다줘? 물어봐 내가 한번 연습해볼게 넌 왜 아빠가 데려다줘? 우리 아빠는 날 그렇게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오 멋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은이 그럼 솔직하게 엄마가 데려다 주는 친구들 부러워요? 조금은? 아니요 요만큼도? 네 오오 아빠가 사랑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표정 같아 좀 빈자리가 안 느껴지네 너무 행복을 얻고 있네 이번에 동요제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래요? 네 뭐 불러? 나무의 노래요 나무의 노래? 자꾸만 불러주면 안 될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 아 괜찮았어? 시작 원 투 쓰리 파일 오늘은 날씨가 좋아 햇살이 눈부셔요 열린 천재만큼 고운 노래 들려주는 나무 첫 번째 고민 아버지는 딸이 동요 불러준 적 있나요? 네? 한 번도 없대요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불러줬는데 딸 보면서 얘기하잖아 불러줬잖아 지금 얘기하겠잖아 불러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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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큰 딸 작은 딸 아빠랑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의 시선과 뭐 그다음에 뭐 이런 편견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잖아요 아빠가 이걸 어떻게 해 남자가 어떻게 해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어서 요일마다 입 노릇이 다 다르고 체육복 교복 수영복 요리할 때는 앞치마 뭐 이렇게 모자까지 다 챙겨야 되거든요 하나라도 실수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말 다 챙기려고 웬만하면 엄마보다 더 잘 챙기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들도 진짜 많이 빼먹어 그럼요 잊어먹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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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열을 느껴요 한부모 가정에서 이렇게 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거나 뭐 그렇게 바라보는 거 알고 있죠? 좀 안 좋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빠만 있는 집이면 도대체 누가 집안일을 할까 궁금해하시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또 아빠는 실제로도 많이 도와주셔 큰 딸이 어 근데 제가 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아빠가 다 하셔가지고 그만큼 아빠가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그런 거 안 하게끔 아빠가 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 사귀는 친구들도 있고 네 왜 넌 아빠 얘기만 해? 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난 아빠가 그냥 더 좋아서 라고 말을 해요 방송 나가게 되면은 몰랐던 친구들도 이제 다 알게 될 텐데 맞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혼자 눈치 보고 있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속이 좀 어우 다 컸네 다 컸어 아 진짜 의졌네 딸을 너무 잘 키웠어요 왜 그러냐면 내 시선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저들의 시선이 잘못된 건 나는 바로 얘기할 뿐이다 난 이런 생각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무 웃겨요 어 어 만약에 아들들이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딸이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제가 이제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정말 낡고 더럽고 작은 팬티를 봤어요 그 큰 딸 건데 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마트 가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속옥 코너에 갔어요 그래서 잔뜩 사왔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의 그 에피소드는 오늘 아침 보니까 그 이불이 그 팬 그 침대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생리대를 제가 제대로 된 거 못 사주거나 아니면 얘도 몰랐던 거예요 서로가 창출 학교 1학년이니까 모르죠 그냥 무조건 달려가서 내가 사업계가 달려갔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니까 날개가 뭔지 중형대 영수 56사진 뭐 전문 네 이미 전문가 하신대요 뭘 지금은 무조건 마트만 가면 속옷만 쳐다봐요 그래서 사이즈 보고 빨리 사다 넣어서 챙겨놓는 거죠 얘기를 안 하니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저도 편한데 자기도 뭐하는지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사실 처음에 생리를 시작했을 때도 아빠한테 말을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다행히 캐나다에 계신 할머니 덕분에 잘 해결했긴 했지만 불편한 게 있죠 그럼 그러다 근데 좀 자가지고 낡아주면 사달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왜 말 못 했어요? 그냥 이것까지 부탁하기에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 근데 캐나다 할머니 말고는 주변에 조언을 구할만한 분은 없어요 뭐 친척이라든지 뭐 고모님이라든지 고모님이라든지 누나도 없고 어떻게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몰라서 애들 유치원 보낼 때 버스 앞에 서 있으면 어머리도 만나게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도 그런 편이에요 굉장히 좋아해요 어머님들이 외관 남자나 마찬가지 과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아니 뭘 외관 남자가 너무 싫어 같은 학부모 이제 아빠는 좀 편하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온 싱글아빠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편하죠 아버님도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버님 카페도 소개해 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그러다가 나중에 또 그만 연락하세요 정정국 그림 형조국 올림 드림 오기 전까지는 뭐 편안하게 아니 무서워 네? 무서워 네? 이 외관 남자야 저도 가끔 외관 남자라고 생각돼요 에이 외관 남자야 뭐 오늘 이왕 이 자리에 오신 거 평소 궁금했던 것들 한번 좀 다 얘기를 해보세요 네 카페 정모 같은 느낌으로 한번 오 좋아요 편안하게 그냥 진짜 궁금한 거 응 가장 궁금한 거는 엄마한테만 얘기할 수 있는 이성교제 같은 아 정말 친구처럼 그걸 되게 잘 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아빠한테 말하지만 엄마한테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또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버님이 맘의 문 여시면 따님이 훅 들어오실 거 같은데 뭐 몇 시까지 그러니까 너무 간섭이 아닌 응 9시 10시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그 시간대 저는 새벽 2, 3시는 괜찮을 거 같은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내 나이는 새벽 2, 3시까지 있어야 뭔 일이 나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근데 중학생이니까 뭐 서로 서로 서툴지만 이렇게 조율해 나가고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만의 진짜 룰 같은 게 생기고 배려를 해줄 거예요 딸은 벌써 자기가 얼굴이 빨개졌어 자기가 사귀고 있는 거 아냐 벌써? 아니요 저는 없어요 그래 나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죠 아 우리 큰딸 친구구나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때요? 절친이에요 둘이? 네 거의 다섯 살 때부터 친구였어요 오오 배프네 네 되게 얌전하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많아요 그리고 1학기 때는 반장도 했었어요 이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어 저도 몰랐다가 작년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네 저희 엄마 아빠가 다투셔서 힘들다고 털어놓았는데 그때 이지가 엄마 아빠가 나도 이혼했는데 그래도 잘 버텨서 여기까지 지금 잘 왔으니까 너도 힘내라고 위로해줬어요 오 좋은 친구네 근데 그러면 이지 되게 친한 친구인데 본인은 남자친구 있고 이지는 없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진 않아요? 갑자기 저는 없는데 저는 없는데 오 이지는 있어 오 이지는 있어 왜요? 목소리 떨린다고 할게요 이지는 끝까지 얘기 안 하기로 약속했어요 quirky 어 이지는 안 되는 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헤어진 거야 지금 아이엔지 층이야? 아니요 저는 없어요. 친구가 전에 있었어요. 친구가 전에 있었어요. 너도 있었나요? 너도 있었나요? 너도 있었나요? 너도 있었나요? 너도 있었나요? 너도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고 지낸 지는 한 2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형님이 자주 오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 이은이가 새벽에 일어나서 놀아달라고 떼쓴다. 운동하겠다. 아니면 또 이지랑 아파서 새벽에 병원 갔다 왔다. 해가지고 미안해 못 가겠어 하는 게 한 절반 정도는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을 또 나오셔도 한 시간 있다가 그냥 운동하고 있으면 가버리세요. 그럼 모든 게 아이들한테 초점이 맞춰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춰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맞춰있어요.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항상 가장 큰 고민이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을 뭘 어떻게 먹을까? 양 부모님이 다 계신 집에서도 뭐 외식도 많이 하고 벨단도 시켜먹고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잘 안 하시려고 하세요. 제대로 된 거를 먹여야 그걸 아이들의 밥을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멋지다, 진짜 아버지. 가끔 제가 잘 때 외출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동생이 꼭 깨가지고 전화를 해요. 아빠를? 근데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도 바로 달려오시니까 그때는 저 때문에 또 아빠 시간을 망쳤다는 죄책감이 들어요. 딸이? 제가 동생을 잘 케어하지 못해가지고 그랬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너무 배려해서 서로가 너무 배려 서로가 너무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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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를 처음 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배려하다가 아니 근데 우리 지금 큰 딸은 이제 중학생 됐으니까 그렇지만 작은 딸이 아빠를 그렇게 많이 찾나 봐요? 껌딱지라는 말을 제가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 겨드랑이를 맨날 만져요. 제 겨드랑이를 맨날 만져요. 봉 그러면서 입을 이렇게 내놓고 집착하는구나 겨드랑이를 네 그냥 너무 평온한 상태로 만지는데 엘리베이터에서도 식당에서도 그냥 열고 있어요. 관리가 잘 돼있나 봐요.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뽀뽀도 하고 어? 겨드랑이? 네 만약에 왁싱하면은 베레성통고 가겠네요. 제가 싫어하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빠의 겨드랑이만의 매력이 뭐예요? 까칠까칠해서 좋아해요. 그 느낌이 이제 좋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니 아빠 겨드랑이 안 만지면 잠이 안 와? 잠 올 때도 있어요. 있지만 만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네 언니 겨드랑이는 없다? 언니 겨드랑이는 털이 전혀 없는데 아 털이 없다고? 네 그래 아이고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잘 크고 있는데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완전히 너무 잘 자랐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엄마의 빈자리를 너무 크게 신경 쓰다 보니까 맞아요.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아이가 글을 소설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글자리요? 글을 썼는데 그걸 제가 봤는데 거기는 엄마가 없는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아빠는 맨날 우는 아빠로 나와요. 저도 글을 쓸 때 사실 반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주인공이 저같이 써지더라고요. 엄마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쓴 거였어요. 그냥 아이들은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들 같고 저도 상처를 받아서 계속 미안한 마음만 있으실 거예요. 계속 해 주셔도 정말 여기 와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실명을 했었어요. 대학교 때 근데 각막을 이식 받으면서 그 고통을 이겨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족이 나한테 주는 상처 배신은 너무 커요. 그래서 가족한테 너무 잘하라고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빠의 상처가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딸들 때문에 이 상처를 이겨낼 수 있고 딸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다고요. 근데 사실 오늘 싱글 아빠 사연이 여기 저희한테 도착해서 그렇지 이게 뭐 싱글 엄마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와 좀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보죠.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아주 날카롭게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되는 말들 이렇게 자주 내뱉잖아요. 장경동 목사님 또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 줄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을 내가 굳이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죽을 상처로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냥 버리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딸들에게 직접 해주세요. 지금처럼만 해주면 고맙겠고 너희들은 존재만으로 내가 너무 사랑을 많이 받는 느낌을 받아 나도 더 최선을 다할 거고 그리고 제가 정말 열심히 키울 테니까 우리 딸들 나쁘게 봐주시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편견도 좀 버려주시고 그런 걸 얘기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우리 둘째 딸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아빠 아빠 고마워요 둘이 더 노력하면 사람들 편견도 다 바꿀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큰 딸이에요. 예쁘다. 약간 상을 드리고 싶고 그런 느낌이고 고민 아닙니다. 성은 씨 유감하다 스트레스 쌓이거든요. 분명 저는 아버님이 딱 터지는 날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기 전에 그냥 본인의 시간을 조금 조금씩 즐기시면 그런 게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편견에 대한 고민이라서 이건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3자들이 그런 편견 없이 바라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편견으로만 봤을 때는 고민인 것 같고요. 아빠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 없겠다 공감하시면 한번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됐습니다. 그러면 보여주세요. 슈퍼맨에 비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대표가 넘어가니까 너무 많네요. 첫 번째 고민 150. 결과는요? 이제 술은 못 이겨요. 150. 제목은 막내의 반란입니다. 안녕하세요. 19살 고3 여고생이에요. 전 요즘 진로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아요. 저 말구 저 말구 저 말구요 13살 막내 동생 때문이에요. 언니 나 꿈이 생겼어. 유명한 안무가가 될 거야. 어린 나이에 꿈을 찾았다니 참 기특했죠. 그런데 똑똑똑똑똑 막내야 방에서 하루 종일 뭐해? 춤 영상 봐. 밤 12시 때 너 안 자니? 춤 영상 봐. 처음엔 정말 열심히 했죠. 근데 열심히는 개꿀. 알고 보니 매일 SNS에 깨끗질만 하는 거 있죠? 너 안무가가 되려면 춤 연습을 많이 해야 된대. 아 언니가 그랬다 그래. 언제나 잘해 너가. 다 아신 거 아니에요? 어머 어머 어머. 아 진짜 그러네. 춤 연습은 1도 안 하고 시력만 나빠지고 아주 성적만 뚝뚝 떨어지는 제 동생. 제 고민 좀 쏙 시원히 해결해 주세요. 오오오오오오. 데이비가 언제부터 연습생활 시작했습니까? 제가 원래 그 힙합이라는 문화를 좋아해서 그 비보잉을 시작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비보잉하다가 죽어도 비보이 해야겠다 하다가 이제 캐스팅해서 오디션 또 보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붙어서 이제 가수의 꿈을 갖게 된거죠. 오오오. 진영은요? 저는 한 14살 때 거의 비슷한 나이야 지금 이 사연이랑 그때 춤을 배우러 좀 멀리 왔다 왔다 하면서 2, 3년 배우다가 JYP 오디션을 보고 이제 발탁이 돼서 아니 멀리라고 그랬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안 돼요? 어떤 친구한테 이 말이 되게 꿈을 잃어가는 방법일 수 있거든요? 멀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 이 고향이 경상도 진해입니다. 진해에서? 진해에서 이제 부산 서면 서면까지? 혼자? 네 버스 타고 부산 사당이라는 데 가서 14살에? 네 지하철 타고 이제 서면이라는 데까지 가는 거죠. 몇 시간 정도 걸려요? 꽤 오래 걸리지 그쵸? 막힐 때는 1시간 20분 정도 걸리고 막힐 때는 1시간 20분 정도 걸리고 우리 한 네델수 시간 약간 애매한 시간인데 참고라 거기 경상도 본인이 여기 좀 구체적인 시간을 좀 편집을 해 주세요 멀리 가는 느낌 멀리 가는 느낌 자 우리 주인공 나와주세요 라라라라라라라라 요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 제이비 손 잡아 자 우리 다 세번 손 잡고 진영 손 잡고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전 세자매 중에 첫째 열업 살 최영은이라고 합니다 네 제이비 오빠하고 진영 오빠 손 잡고 어때요?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치타 언니는 너무 예쁘세요 머리가 바뀌신 게 더 예쁘신 것 같아요 성은이 언니는 얼굴 너무 조그만 근데 너 사회생활 잘하겠다 야 진짜 영어 파이트럭 우와 용기해 우와 한 사람 한 사람 꼭 집어서 신동엽 씨는 진짜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는 눈이 그렇게 덜 몰렸지 저희 저희 선생님 계시거든요 선생님? 부장 선생님? 너무 잘 모셨어요 근데 잘생긴 부장 선생님 오우 야 저기 밥 전기 다 들어보고 싶어요 한 명씩 아버님 아버님 네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동생이 언제부터 안무가가 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 동생은 13살이고요 1년 전부터 안무가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아 진리한다 네 근데 제가 연습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네 동생이 친구들이 연습한다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떡볶이를 먹고 있더라고요 먹고 하려 했나 보지 안 하던데? 응 안 하던데? 그래서 제가 12시에 보니까 영상 보나 봤더니 좋아하는 아이돌 대화한 영상을 행복해 하더라고요 대화한 영상 보고 네 웹툰을 보고 SNS하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놀고 싶을래야 좀 놀다가 하기도 하고 너무 일찍부터 걱정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성적이 원래 90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70점으로 뚝 떨어지고 70점으로 뚝 떨어졌어 처음에 하은이가 책도 진짜 많이 읽고 되게 착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뭐만 하면 언니가 뭔데? 근데 이러고 언니 뭘 알아?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저 째려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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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번덕하게 째려보는 거예요 아예 안무가를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무를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면 그걸 이렇게 응원해 줄 거예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연습을 안 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연습을 안 하니까? 네 재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집안의 피라든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저희 집 세 자매가 다 춤이나 노래가 그다지라서 네 저는 제 마음에서 걱정이 되는 거죠 미리 조언도 해주고 그러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제 고민인 거예요 대화가 일단 안 되니까 일단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막내 동생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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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의 고민은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언니 얘기만 들어보면 제 잘못만 있는 것 같은데 언니 잘못도 있어서 어떤 거예요? 언니 잘못? 좋아요 아니 제가 밤늦게까지 핸드폰 했던 거는 제가 춤 연습 영상도 보고 되게 그런 거 찾아봐서 그런 건데 언니가 제 SNS나 그런 건 보는 건 줄 알고 나름대로 뭔가 노력한 건 어떤 거예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세네 번 정도는 친구들이랑 만나서 춤 연습도 하고 하네 그리고 학교 공연도 세네 번 정도 했어서 공연까지 무대까지 올라갔었네 존경하는 안무가 있습니까? 알죠 송정 안무가님 니나 리아킴 안무가님 아 제 롤모델이셔가지고 아 대졸 포중적인 그런 안무 안무가 안무가를 하려면 되게 연습도 되게 많이 필요할 텐데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를 하루에 한 시간씩은 꼭 한 시간씩은 꼭 하는 것 같아요 춤 연습을 네 무조건 한 시간 어때요? 괜찮아요? 사실 제가 경험상으로는 하루에 한 시간으로는 부족해요 제가 봐왔던 안무가 선생님들이나 뭐 외국에 되게 유명하신 분들을 보면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하고 살아야 돼요 춤에 대한 얘기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연습할 사람이 일단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터넷 그냥 동호회 이런 카페들을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연락처 다 받아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어디서 모여서 연습합시다 이렇게 한 2년 정도를 거기서 스피커 틀어놓고 계속 연습했었죠 네 몇 시쯤에 나가서 연습했던 거예요? 학교 끝나고 가서 4시부터 적어도 한 8시? 8시까지 4시까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안무의 시간을 뺏겨서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친구들이랑 노는 것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친구들이랑 축제 이런 것 때문에 연습 때문에 공부를 많이 안 한 건데 언니는 이제 저를 많이 안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안무가가 되려면 춤만 잘 추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학업을 놓은 건지 약간 그런 건지 약간 그런 건지 그 네 어떻게 아 대답이에요? 춤만 잘 추면 된다고요? 네 근데 왜 말할 때 자꾸 화를 내고 그래 버럭버럭하고 왜 그럴까요? 친절하게 나한테 핸드폰 주고 하지 마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바로 뺏어가면서 이거 하지 마 이러니까 아 화나지 언니 해야 할 일도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많이 신경 안 써줬으면 좋겠는데 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똑같은 내용만 계속 말하니까 좀 지겹고 잔소리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언니가 했던 말 중에 또 상처받은 거 있어요? 어 그냥 넌 안 돼 너만큼 춤추는 애들 많다고 아 아 굳이도 않았는데 굳이도 않았는데 굳이도 않았는데 아니 그냥 춤을 못 봤다며 그 30, 20초? 그 정도는 보고 뺏어요 저 못 보게 하려고 아 언니가 제가 춤 영상 보여줄 때마다 너 왜 이렇게 춤을 이렇게 추냐고 지적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별로 그게 춤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없고 언니 앞에서는 특히 네 대화 방법을 좀 바꿔 고생을 안 해봤어요? 제가 좀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더 객관적으로 말하게 되고 좋게 말하려고 해도 잘 안 들어요 언니니까 더 세게 말하게 되고 들으라는 식으로 말하다 보니까 강하게 되는 거 같아요 저는 취미로 했으면 좋겠어요 취미로? 일단은 모든 게 앞으로는 기계화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 사람이 진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기계가 못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로봇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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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가 로봇공항 없는데 계속 하라고 하니까 듣기 싫을 때도 있고 연습을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미뤄주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말로만 하고 학원 보내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정말 엄마가 너 그만 연습해 너 잠자야지 이렇게까지 한다면 아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시키겠는데 그럼 진짜 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딸은 엄마나 언니 앞에서 일부러 좀 더 춤을 많이 춰보고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언니 앞이나 엄마 앞에서 춤을 추면 다 지적을 좀 더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인사 kich 세트 이승 오, 참 다같네 오, 참 다같다 이해를 좀 해줘. 근데 하은이가 그만큼의 노력도 잘 안 하고 제가 집에 항상 같이 있을 때 춤 연습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연습량이 꿈으로 이렇게 연결을 짓기로는 너무 적은 시간이라서. 그러면 둘째 언니는 지금 꿈이 있어요? 네 제 꿈은 승모 언니예요. 비행기 언니네. 지금 이제 막내는 지지를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둘째 꿈은 얘기했더니 가족들이 좀 지지를 해주나요? 저는 그래도 엄마나 언니가 보는 데서 같이 책을 읽거나 막 그렇게 하는데 하은이는 방에 혼자 들어가서 하거나 학교에서나 하니까. 언니들이 보고 있는 게 그 모든 하은이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너무 진짜 지적만 하는 것 같아요. 지적만 하고 직접 찾아가서 좀. 혹시 아버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희 남편은 저보다 더 좀 강하게. 반대를. 반대를 해요. 가족 중에 하니까 본인 꿈을 응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좀 힘든 거예요. 진영 씨는. 외로워 외로워. 아빠가 가순한다고 그럴 때 뭘 해요? 저희는 저희 아버지가 그냥 흔쾌히 허락을 하셨고요.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설득을 해주셨어요. 아빠가 어떤 식으로 어머니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냥 믿어 보자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어머니 자세가 바뀌신 거구나. 저는 저희 아들이 3살, 4살 이때부터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 하니까. 아빠를 너무 보고 자랐으니까. 저희 신랑은 반대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저는 아들이 축구할 때 눈빛이 정말 바뀌어요. 축구, 경기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럼 저는 얘기를 하죠. 좋아하는 걸 어떻게 이기냐. 나는 태아가 축구하고 싶다고 하면 난 밀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때요? 막내가 지금 가족들은 열심히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때요? 친구가 보기에는. 저희가 춤을 좋아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연습도 하고 축제 때 공연도 하거든요. 근데 하은이가 안무를 되게 빨리 외워가지고 못하는 친구들한테 더 알려주고 네. 그러면 그 같이 안무를 연습하는 친구들 중에 하은이가 어느 정도 해요? 제일 잘한다. 제일 잘하는 거 같아? 제일 잘한다. 제일 잘하는 거 같아? 우와. 그거 봐. 잘하는 거잖아. 친구들은 다 인정하는데. 가족들 앞에서는 유독. 왜냐하면 친구들은 잘하고 하은이를 이렇게 해주는데. 가족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주눅이 들어요. 이게 중요한 게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방송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가족들이 맞아 우리 아들은 내 동생은 그래 어렸을 때부터 끼가 남달라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난 우리 애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옷 좀. 집에선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는데. 밖에서는 꾸준히 그 친구들끼리 그 끼를 인정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 맞아. 저도 처음에 됐을 때 아빠가 야 재밌는 얘기 좀 해봐. 근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야한 거 몇 가지밖에 몰라. 아니 근데 사실 막내딸의 안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우리도 보면 할 얘기도 좀 있고. 가족도 왜 이러는지도 알고 싶은데. 그거는 사실 물어봐야죠 본인한테. 오늘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사실 이 본인이 추는 춤을 보여줄 수 있는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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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이 여기 앉아있거든요. 날씬해 보이고 언니가 일어나 줄까? 그래 너 그래 네가 너 돋보이게 할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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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보이게 해주는 거야? 좀 약속을 쳐줘요. 자 갑니다. 괜찮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린 딱 이거야. 이 밤을 너와 이렇게 너와. 기다리 너와 시간을 너와 이렇게 너와. 어어 오 오리까지, 어어 오리까지, 어어 오리까지, 어어 만들기. artic 동의 vicious 지자극. 한 번 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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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본인이. 창작한 거. 창작한 거. 춤을 잘 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춤을 만들 줄 알아요. 이제 안무가죠. 그렇죠? 네. 창작한 거. 창작한 거. 창작한 거. 나 없는 넌. 안 되게 딱 말해. 계속 또 깨어나. 반복되는 깊고 슬픈 콩. 이제 괜찮다고 말해. 맨날은 놀이. 이렇게. 고마워요. 아유. 지타쌤. 어떠셨어요? 진짜 솔직히 얘기해줘요. 물론 지금 좀 기초적인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물론 지금 좀 기초적인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에 지금은. 의미가 더 크니까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용기도 가지고 있고. 차근차근. 제대로 뭐 배운 적 없는 6학년. 초등학생인데. 그러니까 두 분은 어때요? 네. 네. 좀 기본기를 다져야 되는 게. 기본기를 다져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만들 때도. 기준이 있고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본기를 한번 살짝 몸으로 표현을. 궁금해. 기본기를 제대로 다졌으면. 우리 하은이를 위해서. 어떤 게 기본기인지. 약간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약간. 또 이게 펑포짐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봐요. 네. 이렇게 되게끔. 진짜. 이렇게 되게끔. 진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약간. 근데 그래서 웨이브를 응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이렇게. 이어서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몸이랑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그냥 기본기가 돼야.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웨이브 하나에. 웨이브 하면서 또 다른 춤을 추고. 막 이러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춤을 얼마나 잘 추고 못 추고. 재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의 어떤 열정을. 먼저 보이면은. 그때 엄마나 언니들이. 확실히 좀 지지를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막내딸이 지금 속상한 거는. 그 같이 가는 과정에서. 뭔가 언니나 엄마의 그. 뭐 응원 같은 걸 좀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가족들한테. 진짜 진심으로 한번 부탁해보죠. 나를 좀 응원해달라고. 날 믿어달라고. 일단 지적부터 많이 듣다 보니까. 엄마랑 언니나 춤 얘기를. 일단 하기가. 싫어져서.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런 거야. 마음의 많이 다치고 있어. 근데 이게 사실 꿈꾸기가 힘들어. 왜 이렇게 꿈꾸는 사람은. 다 우리도. 불안하거든. 그렇지 않았어요? 맞아. 우리가 이 직업 올 때까지. 다들 불안해. 근데 누군가. 한 명만 다 믿어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볼 수 있거든요. 이루지 못하더라도. 다음 꿈을 이룰 때도. 여기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꿈이 옮겨갈 때도. 이길 수가 있다. 응. 응. 응원을 좀 해주고. 응. 이렇게 가족이라든지. 따뜻한 그. 지원이 좀 필요할 때. 맞아요. 어때요. 저도. 저도 진짜. 이거를 출연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많이 생각 바뀌었고. 좀. 제 잘못도 많은 것 같다는 걸. 너무 느끼게 돼서. 너무 미안해요. 저는. 아이를 잘 몰랐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좀. 미안한 감이 지금. 좀 많이 드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로보트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동생이 맨날 춤출 때. 뭐. 나가라고 가라고 그래서. 처음 봤는데. 더 노력하면 더. 저라도 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내가 얼굴이 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막내도 어때요. 얘기 들으니까. 이런 적 없었지. 처음이지 지금. 네. 처음엔 안 그래 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제 이야기를. 아이고. 아이고. 서운했었어 그동안. 아까부터 꾹꾹 참았던 거. 그럼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래. 아이고. 그래도 제 꿈을 많이 알아줬고. 아이고. 아이고. 계속 얘기해. 괜찮아. 방송 보시는 분이 약간 무서울 수 있거든. 머리 한번 던져볼까? 되게. 처음에. 그냥. 좀. 속상하다시피 했는데. 네. 좀. 또. 가족들한테도 제가 말 심하게 한 것도 미안하고. 아이고. 그런 생각 들어가면 또 미안해. 착해. 착해. 그냥. 고마워요. 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우리. 우리 언니가. 어. 지금처럼 잘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언니 꼭 응원해줄게. 아. 예쁘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꿈이 되었고. 네. 네. 자. 사실 너무 훈훈하게 끝나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하지만 그 꿈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고민이 이어가시라고. 고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 언니. 언니 입장에서 해요. 언니 입장에서. 언니 입장에서. 언니 입장에서. 그럼 뭐. 실수했네. 네. 그래서 그냥 흘러놓은 거니까. 네. 끝까지 꿈이라면 지금보다 더 많이 열심히 연습하고. 그리고 공부는. 꼭 해야 돼요. 그렇지. 안무가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머리도 좋아야 되는 게. 안무가의 일이니까. 저도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고민이 아닌 것 같은데. 언니 입장에서 이제 고민이 해결된 것 같아가지고. 네. 언니 가족들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뚜렷. 5. 4. 3. 2. 1. 그만. 결과는 어떻게 됐지. 보여주세요. 막내의 반란. 끝까지 얻어서. 38. 여호.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헤어지지 마세요가 우승을 자리합니다. 오늘의 응원 상품을 드릴게요.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